여기가 BTS Pop-Up Store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스페셜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와,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니입니다. 오늘은 BTS Pop-Up Merge 제품을 보여드릴께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작은 상황이었어요. 강남 지역에서는 아주 큰 사이즈였어요. 하지만 이 사이즈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그냥 작은 사이즈입니다. 카메라, 버즈, 초콜렛, 텀블러. 그리고 다른 사이즈는 위버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즈는 초콜렛입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아, 네. 이 사이즈는 온. BTS는 온. 여기. 히트업. 리미테이션. 오, 원이얼. 원이얼. 너무 아름다워요. 오케이. 오픈. 어떻게 오픈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BTS. 어. 자. 어. 어. 이거 쏟아졌네. 아. 아. 이게 오케이. 이야. 이쁘다. can you see? 이야. 초콜렛. 되게 귀여워. 오케이. 이 사이즈는 처음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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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비틀스 로고 초콜렛. 음. 아,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걸 먹었어요.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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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미 이미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슈가가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입안을 먹었어요. 다음은 다음은 BTS 팝업 이게 뭐야? 아 캔디 랩 캔디 롤리파 네 캔디 음 inside 로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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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VR 귀엽다 너무 귀여워 로고를 볼 수 있어요 펜은 좋네요 그리고 이 OLEX 이는 마스크 코로나가 이제 구매하는 마스크 아 여기 블랙스완 로고 이는 3개 좋네요 그리고 그리고 텀블러 텀블러는 위버 이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텀블러 텀블러 먼저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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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여기 아 이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귀여워 초콜릿 그리고 그리고 안에 아 아 이 여기 이 이 텀블러 텀블러 아 아 이게 로고 이름 아 이 아 물 물 아 귀엽네 정말 귀여워 아 이건 좀 특별히 그리고 제 림이티드 스트로 제가 생각해보니 이거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저는 이거랑 더 좋네요 저는 이거랑 더 좋네요 이 세트는 스트로우와 커버 그리고 마지막은 카메라 왜 카메라가 보여? 아 일용사진기구나 아 일용사진기 그리고 안에 있는 필름이 있어요 BTS가 구매했다 그리고 물을 샀어요 이 제품은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오늘의 팝업스토리 발송이 끝났습니다. 1개는 1개는 3-5페이지만 저는 많이 구매했어요. 이번에는 많이 구매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슬쩍 제가 5페이지만 이는 3페이지만 너무 슬쩍 다음 시간에 정말 슬쩍 다음 시간에는 오랫동안에 너무 슬쩍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물을 쇼핑에서 그래서 이 물을 구입해 그냥 이 물은 이 물은 이 물은 없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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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